자 오늘 유닛 4 공부할게요. 알파벳 3개 배우는 건데 자 알파벳 어떻게 보죠? J, K, L 다시 한번 J, K, L 요 3개 배울 거구요. 자 오른쪽에 쓰는 거 먼저 할게요. 자 J의 대문자는 이렇게 하나, 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위에 그어주는 거거든요. 하나, 둘 그리고 J의 소문자는 여기 보세요. 빨간 줄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. 영어 노트에서 빨간 줄 아래로 내려올 건데 하나, 둘 점을 위에다 찍어줘요. 하나, 둘 됐죠? 대문자 K는 두 칸에 닿았어요. 하나, 둘 하나, 둘 소문자는요. K 대문자랑 다른 점은 일자 같은 건 똑같아요. 하나 근데 소문자가 이 밑에 칸에만 작은 요 밑에 칸에만 들어오게 하나, 둘 자 L은 어떻게 써요? 니은처럼 생겼죠? 우리 LG전자 할 때 L L 많이 봤을 거야. L 니은처럼 생겼고요. 대문자는 두 칸 다 들어가고 소문자는 그냥 일자처럼 쭉 길게 L 됐죠? 여기 아래 문제는 왼쪽에 그림 보면서 해도 되고요. 뒤에 설명 듣고 하면 쉬워요. 자, 뒤로 넘겨볼게 얘들아 CD 14번 틀게요. 트랙 14 유닛 4 페이지 28 소리를 들어보세요. listen and repeat 제인은 제트기 써주시고요. 한국어 뜻은 써도 괜찮다고 자켓 자켓 뭐 점퍼라고도 하는데 겉에다 입는 옷 자켓 있죠? 세 번째 쨘이예요 먹는 잼 케인 어떤 발음인지 킹 킹 크라 그랬죠 킹 우리 c 에서도 크라 그랬고 케이도 크 발음이 나요 그 다음 그냥 킨대 우리 키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열쇠 구야 자동차 키 집 키 뭐 이런 거고 동물이죠 그 다음 켄거루 켄거루는 호주의 동물이라서 영어랑 똑같이 한국어도 써요 켄거루 그 다음 엘은 어떤 발음인지 잘 들어봐요 내려와서 자 엘인데 얘들아 우리가 엘 발음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죠 한국어로 엘 근데 여기서 이 니을 있잖아요 니을의 으 받침을 써서 그렇게 읽은 거야 혀를 굴리지 않아 얘는 그 를 내 나 이은 이렇게 사자 엘의 발음을 느구요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러 5 르, 레몬 우리말 똑같죠? 램프 레몬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